K-TUNE 완료 마이크 올 스탠바이 3차선 하이튼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남, 세종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추석이 되면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모두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곧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겠죠 우리 거북이 기자들도 명절 바쁠 텐데 특히나 주부구단 전영실 기자가 가장 바쁠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벌써 종갓집 맏며느리 25년 차라서 이 정도 명절쯤에 눈 감고도 지냅니다 남자분들은 명절을 맞는 준비 어떤 준비들을 하실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게 선조 산소 벌초 단계 또 재기도 닦아야 되고 준비할 게 많죠 바깥에서도 이주진 기자는 하실 것 같아요 유중 기자는 입만 이렇게 준비하실 것 같아요 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요? 행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벌초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명절 다가오면 머리를 깎잖아요 아 그쵸 주욕 상상하고 이발 속하고 명절 때 전후로 해가지고 옷 사 입는 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일 년은 두 번 밖에 설에 한 번 얻어있고 추석에 한 번 얻어있고 맞아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주진 기자가 어렸을 때 그랬었죠 목욕도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욕 저는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 음식 준비나 그런 거 없고 입만 갇고 아 형님한테 혼자요 혼자 아니 근데 저 못 보도록 우리 있어요 오빠 딸? 어 아휴 그럼요 그렇게 싸우고 안 맞는다고 막 으르렁 으르렁 하더니 결국 바뀌었구나 그렇죠? 더러우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 같아 한 마디도 안 하고 다른 곳에서 또 리더를 하고 있어 아 말을 되게 길게 하고 아 말이 더 특이해 사랑을 현혹시키는군요 저희 밴드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렇지 결국 그렇게 하고 날 싸우더니 아 영호 씨 멤버를 교체했구나 그게 속 편할 수도 있지 그쵸 뭐 예상하시는 대로 하하하하 결별이에요 하하하하 결국에는 이렇게 또 멤버 교체를 하게 되는데 아 아 근데 표정들이 너무 밝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데 사람들 치고는 저렇게 결하는 비정은 처음이야 아주 매정스럽나 좀 시원합니다 사실 하하하하 군대 보냈습니다 군대? 어? 아니 근데 군대 군대 갈 날이 지난 간에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이제 예비군을 또 아 아 나라의 군을 겪었고 1위 멤버로 대전에서 프리랜서 드럼으로 활동하시는 윤성진 씨 소개할게요 네 지금 여론이 바꿔라 입을 ki consequences 저희는 분명 계속 받으라고 저희 여론이랑 똑같네요 아니 근데 뭐 잠깐 영우 씨 자리 비웠다고 이렇게들 이러시니까 각자 자리질을 잘 지키시라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방심하면 그냥 그러니까요 불안하다 진짜 오늘 우리 새로운 일일 멤버 잘 부탁드리고요 국가의 부름에도 성실히 달려가는 모범 거북이 부자들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장 보러 가기 참 무섭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찾아보면 어머 이렇게 비싸 특히 저는 시금치를 사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시금치 한 단에 만 원이 넘어요 환단 그걸 이렇게 무침 해보면 한 그릇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만 원이라니 이게 세상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번 주 거북이 뉴스에서는 두 기자가 추석 물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왔다고 합니다 두 기자가요? 두 기자가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지난번에 보육식 취재 배틀 했었잖아요 배틀 했었죠 그러면 기자들 간의 대격돌, 기자배틀 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오늘도 기자배틀이 이어지는데요 어떤 분이 그 오늘 배틀의 주인공이신지 선물을 주시죠 여러분 양쪽에서 주는 거 임기환 기자 근데 임기환 지난번에 기자 배틀 때 아주 망신망신 개망신하고 완패되는데 뭘 무슨 배짱으로 또 한 번 공존을 하신다고 도전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참 그때 공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하고 난 거예요 그때 살짝 조금 간바래 차로 진 거 같다가 아 간바래 허풍이 심해야네 아니 지난번 영상 보시죠 네 이름하여 기자 배틀 와우 나는 사실 스케일이 큰 걸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전형식 회사는 아멘아 이런 거 좋아가지고 뭐 치는 거 그러는데 아니 왜 뭐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선택은 논산입니다 논산 논산 저런 식으로 방신 다 듣잖아요 아 세종 임기환이면 민희 씨요 아 무슨 맛을 위해서 파이팅 아세요 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 행운이야 신의 한승이야 아 다 만나요 노래 보고 또 하신다 이번에 제가 임기환 기자를 대결에 만난 건 신의 한수라는 걸 딱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취재해왔습니다 아 나만에 오실래요 아 저도 하긴 얘기했던 거 아 그렇네 땡큐 자신감들은 자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취재하기 전부터 난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맥이 빠지잖아 그렇죠 화면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고 얘기를 이어갈게요 세종이면 뭐 임기환 기자죠 아 저 코트 또 살았다 무서워 무서워 44초 그냥 저 코트예요 어머 어떻게 트랜시키가 와 드디어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하면 트렌치 트렌치 코트 하면 임기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라고 낭만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를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로봇같이 진짜 진짜 오늘 놓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거북이 양반 복숭아에 한참 잘 살고 가세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셨죠 예 음 와 진짜 달고 맛있네 조촌 복숭아가 최고야 그죠 예 고맙습니다 직접 따시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네 다시 네 눈을 딱딱하게 나 물는 걸 좋아 우리 아저씨 네 상태가 썩 좋아 보지는 않네요 네 예쁘지가 않아요 피해는 없겠어요? 이번 여름에 무지 더웠잖아요 네 근데 복숭아 피해는 어땠어요? 한 천 짝이 줄었어요 아 천 짝이 줄었어요? 네 굉장히 줄었네 한 3천 짝을 따는데 우리가 그래도 올해 한 2천 짝은 아이고야 아이고 아 이놈은 날씨 이거 잡을 수도 있고 어떡하지 이거 아 참 아 그래도 힘내세요 힘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네요 네 장사 요즘 어떠셔? 요새 뭐 장사가 날이 너무 더워서 네 뭐 물균을 저녁에 갖다 놓으면 그 저녁에 갖다 놓으면 아침에 보면 다 썩어 아이고 하루도 안 나서 올 같은 애는 없어요 아 올 같은 애가 처음이다? 네 올해는 진짜 무서웠어요 여름에 아이고 그래서 손에도 많이 보셨겠네 네 갖다 놓으면 썩고 막 그러니까 네 이거 아침마다 갖다 놔도 저녁때는 녹아버려 다 아 진짜요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네 어딜 가고 말할 수가 없어 아 참 아 제가 지나가다가 농장 보니까 이런 대파 같은 거 많이 말라 죽었는데 네 지금 여기 대파가 있네요 이거 지금 가격 어때요? 가격이 지금 요거 한단에 네 요거 한단에 지금 7,8천 원 가요 아 이거 7,8천 원 평소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4천 원 3천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새 바짝 뛰었어요 바짝 올라서 오 웬일이야 그렇지 2,3천 원 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나래 또 나오셨네 네 네 지금 너무 폭염 더워가지고 작황이 지금 안 좋아요? 말하자마 열두 말 할 건데 한 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럼 저기 반으로 줄었다는 말씀이네 그렇지 이것도 살아있는 거나 아직 마른 거는 그것도 안 나오지 아 이거는 좀 작아졌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어때요? 얼마에요 이거? 막 2,000원까지 받았어요 와 2,000원? 네 2,000원까지 받았어요 작년에 이거 500원도 하고 2,000원도 하고 3,000원도 하고 막 3,000원 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2,000원 간다? 예 대단하네요 최소 상황이었고 이제 고해 바닷가 쪽으로 이제 갔네요 바닷가 쪽으로 이제 갔네요 바닷가 좀 친하신 것 같아요 썰렁했습니다 슬슬하다 심상치가 안 돼 태풍 출연하고 왔어요 어머 아 바다도 좋고 아 또 홍월하게 나왔는데 멸치 배는 안 오고 아 갈매기가 나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멸치 배 기다리시는구나 갈매기는 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아 외면해 외면 아 외면 심바람이 안 나요 저쪽 떠내가지고 저쪽 떠내가지고 저 멸치잡이 요즘에 요즘에 그 작황이 어때요? 멸치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안 나옵니까? 예년에 비해서 뭐 한 80% 90% 안 나오죠 뭐 그러면 지금 멸치잡이에서 몇 년 되셨어? 한 10년 됐어요 10년 10년 중에서 올해가 최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수원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럼 뭐 이거 좀 잘 모르겠네 이거 왜 이런지 10년 아 멸치잡이 10년만 이런걸 처음이네 아 처음이에요? 그 색에 따라서 멸치가 차측에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고 그대로 있고 또 구운게 큰 멸치가 또 살라내고 빠져야 되는데 네 뭐 아이까지 뭐 그런 것도 아이도 군데군데 있고 아 그래도 잡히든 안 잡히든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저거 잡아 놓고 되겠어요 지금 아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음 음 제가 좀 몇 차로 꽉 차야 되는데 팔고 10% 줄었다고 하시니까 네 한 차도 안 차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뭐 어때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잡아가지고 건조해가지고 오늘 이 판 나온건데 오늘은 이게 3만관 이렇게 이 판이 되고 있는데 작년 오늘 보면 한 5만관 정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많이 줄었네요 네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아 아 지금 경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경매하는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하 150까지 자, 여기. 자, 손으로 150만. 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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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이 어때요? 오늘 월요일에 비해서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3만에서 5만간 사이에 나오는데. 오늘은 2만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고 좀 일찍 끝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반절. 양은 반절 정도로 줄었습니다. 표정들이 발진 못한 것 같아요 어민들이. 어민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는데. 물고기가 많이 안 나와요. 멸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종들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틀린 점이 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가격은 좀 오르긴 했는데. 양이 워낙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치름이 많이 깊습니다. 저희도 좀 많이 작고 가격도 많이 나가야 신이 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위판장에서 경매하는 분위기는. 보통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잖아요. 서로 막 경쟁적으로 가격 흥정도 하고. 그러니까 물량이 있어요. 활기가 있든지 뭐 물량이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절반 정도 줄었으니까. 오늘 여름은 더워도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무서웠죠 진짜. 폭염으로 인한 수산업계 피해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바닷물 온도가 30도에 육박. 폭염 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도 더운데 뭐 물고기라고 안 덮겠습니까. 물고기도 옛날에는 놀던 그 층이 물속 깊이가 있잖아요. 위에서 놀던 물고기들이 수온이 높아가니까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어중이 막 달라지는 거에요. 올 여름에 이 폭염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서해안 천수만 일대 양식장에서도요. 우럭이 집단 폐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인공적으로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 이미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를 식히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옛날에 많이 잡혔다는. 오징어. 오징어는 동해안이었죠. 그 오징어가. 서해안으로 다 왔어요. 아 신진왕에서? 이게 걱정인 거는 이제 바닷물 수온이 오르면서 어종의 변화가 생겼다는 이게 좀 걱정인 거죠. 그쵸. 걱정스럽네 진짜. 민지아 기자는 본론 시장 가서 저 복숭아도 얻어 드시고 오셨잖아. 아 예. 그리고 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아유. 내가 취재하려고 어민들을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잘 좀 하시라고 힘내라고 아 농민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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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인민이네. 농민이시고. 저 후배자한테 밀렸다. 기가 벌써 저한테. 지금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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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 지금 초반 기능 좀 밀린 우리 임재한 기자가 준비한. 아 나는 농민이라고만 계속 하는 것보다 어민도 좀 이렇게 했잖아. 예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쨌든. 취재기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재한 기자의 취재기 보겠습니다. 아 왜 그랬네. 거북이 아저씨. 네. 맨날 테리에 거북이 아저씨나 오대.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거북이 아저씨야. 우리 거북이 아저씨. 감사합니다. 네. 잘 보는 겨. 아 그래. 재밌어요? 네. 올 여름에 참 농산 좀 어땠어요? 너무 더워서. 노는 괜찮죠. 노는 괜찮지. 노는 괜찮지. 관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밭꼭 씨를 다 버렸네? 아이고. 힘들었지. 힘들어. 힘들어. 말도 못해. 그냥 거기서 타서. 엑사 찍혀서 쳐다볼 수가 없고. 아. 쳐다볼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물어서. 고추고. 빼고. 요렇게 쏟아져요 그냥. 뭐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막 쓰러지고.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번 더 아는 가수원 있는데. 한 번 가수원에. 전화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요. 잘 있었는데. 농사 짓기가 좀 어렵지. 아 그렇지.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농사. 아. 네.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세종시. 포도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가 있는데.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아 그래 그래. 거기 좀 소개 좀 해줘. 거기 가볼게. 고마워. 그럼 거기로 한 번 가볼게. 네.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대로 하셨네요. 피해가수원으로 가시는군요. 그럼요. 기자정신이 막. 로봇습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의 한 포도농가를. 찾아왔습니다. 어. 여기에 와 보니까. 이렇게 폭염이나. 냉해로. 말라서. 수확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제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굉장히 이렇게. 포도가 지금 많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 달려있네요. 왜 이래요. 이게요. 봄에. 냉해. 서리가 늦게까지 와서. 날씨 무척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냉해를 입다 보니까. 포도 눈이 다 얼어 죽었어요. 포도 순이 나와야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 없죠. 이렇게 밑개씩 있는 나무도 있고. 아주 없는 나무도 있고 그래요. 남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손해를. 어느 정도 보셨어요. 이 밭이 100%에서. 눈이 안 나오는 게 한 60%? 천만 원 수확했다면. 네. 400만 원 정도 하려나. 그것도 봐야 알죠. 아유. 그러면은. 뭐 농약과에. 뭐에. 손해 무지 보셨네. 아유. 그러니까. 1년 농사인데 진짜. 동성은. 아유. 대만이네. 가슴 아프다. 유달리 저쪽에 냉해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포도는 왜 이렇게. 모양 이런 거예요? 너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 포도 송아리가. 사실은 1kg 정도 가깝게 커요. 말도 크지도 않고. 잘잖아요. 이게 수분이 적어서 그래요. 폭염이면. 알도 안 크고. 이파리도. 별로 크도 못하고 있어요.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많이 아프죠. 이게 저희 1년에. 농사고. 수입원인데. 내년 생활이. 걱정이에요. 아프다. 여기 보이시는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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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보이시는게. 팥입니다. 벌써 침한 가뭄과 폭염으로.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젖어있는데요. 정말 오래전에 벌써 죽은 것 같습니다. 농사져가서 먹고사는데 이게 어떻게 왔어요. 경제가 안만 좋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한 80이 다 됐는데 고추도 오늘 비가 와서 촉촉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전에 벌써 다 죽은 상태이고 농작물은 다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는 가꾼 농부의 심정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북이 뉴스 임재한입니다. 이번 취재는 진짜 9시 뉴스 기자처럼 웃음께 싹 깨고 취재를 해보셨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조금 있으면 추석 대목이기도 하고 저 상태로는 판매 자체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농민들 시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올해 농사로 내년 살림을 이렇게 차려야 되는데 다 죽고 그래서 그 농민들 생각하면 아마 내년 어떻게 이렇게 좀 살림을 살아갈까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걱정되고요. 그리고 저 수확을 다 끝낸 다음에 또 가을 배추, 가을 무수 이런 것도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 여름에는 크게 덥더니만 더위 좀 잘 이겼나 싶었더니 또 그렇게 갑자기 기습 폭우가 내리고요.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세종 얘기만이 아닐 거예요. 논산도 비슷하게 그렇죠. 논산도 마찬가지죠. 저희 양촌 같은 경우에도 감 두산지잖아요. 그런데 감이 냉해피를 입어서 올해는 아마 꽃감축제를 하기 힘들지 않아. 그 정도. 그 정도. 감이 없으니까. 농민들, 어민들은 이렇게 이제 한 50% 이하니까 손해가 막심하지만 또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비싸니까 두세 배가 비싸니까 다 졸해보는 거예요. 다 지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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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 되면 꽃게가 한 100kg, 200kg 잡을 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kg도 못 잡았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경과를 보고 배를 팔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 배를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팔아? 그러니까. 워낙에 안 나오니까. 좋은 소식 없이 다 어민들, 눈민들 정말 안 좋은 소식 밖에 없. 물량은 없고 없으니 또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계속 화면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천 최대 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취재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그 명절 회복을 맞이해서 수산물 시장은 뭐 수산물을 뭘 준비하시나 하고 한번 조사 쳐놨어요. 지금 보니까 뭐 없네요. 없어요? 많잖아. 괜찮은 건 돈이 너무 많고. 많지. 괜찮은 것은 비싸고. 그렇죠. 괜찮은 것은 싸고. 자 안녕하세요. 거북이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올해 수산물 금액이 어때요? 가격이. 비싸요. 조금 비싸고 많이 안 나와서 비싸네요. 딴 때보다 조금. 그러면 고객 분들도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겠다. 힘들어요. 팔아먹기. 그렇죠.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죠. 우리는 너무 힘들었어요. 상인들이. 그러게. 날뜨겁고 장사도 안 되고 상하고 얼음도 막 베풀해서 없어. 너무 힘들었어요. 화이팅 한번 하시고.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다 버리 왜 이렇게 해적었지. 여기에는 왜 이렇게 해적을 많이 안 돼. 멸치 제대로 만났다. 멸치 제대로 만났다. 비싸면 돈이 안 남지.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아. 비싸니까 좀 덜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 가지. 비싸면 안 사 가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가 좀 덜 되지.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있는데. 멸종 중에 아홉 명은 가는 거야. 아유. 저 멸치였다가 비싸니까 그냥. 뒤도 안 들어오면 그냥 가시네. 발도 그냥 가고 있네. 아 그래. 그렇죠. 흥정도 안 하고. 또 어느 정도 돼야지 흥정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번전이라도 밟고. 맞아요. 요즘에 금오기가 풀렸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풀리기 전보다는 지금 좀. 시장이 활성화가 좀 낫겠죠. 아무래도. 네. 네. 좀. 네. 나선 편이죠. 지금은. 비싸다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세요? 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손님들은. 아 입에 달고 살아요. 네. 오시는 손님마다 다 그래요. 근데. 손님들은 우리가 받는 물건 그런 금액을 잘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말씀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우리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그 쓴내줘요. 어떻게 보면. 그걸 참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서천 수상시장 한번 오시라고.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한번 외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지만은. 저희. 서천시장을 찾아주시면. 최다한 성진 선생님께 모실 거고요. 앞으로 우리 서천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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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전통시장 나오니까. 네. 물건들 좀 어때요. 아유. 물건 좀. 살 것도 많고. 또. 나름대로. 올해는 특이하게. 네. 가뭄이. 오래 지속돼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와서. 시장 보기가. 좀. 그냥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세종시요, 장날이 왔어요 그냥 앞으로 올린다고 그러기만 하네요 하시는 분이 과일, 야채, 바지락, 해물 평상시보다 많이 가물어서 올랐어요 다른 데서 아껴야죠 먹는 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맞죠 과일은 비가 안 와서 맛있는데요 귤은 비가 너무 안 와서 약간 쉬고요 복숭아 포도는 맛이 좋아요 올해 작광이 좀 가물어서 다른 애보다 엄청 안 좋았죠 안 좋아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열심히 좋은 물건 많이 공급해 드릴 테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공손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취재를 와보니까 과수원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또 상인들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힘을 내라고 저도 좀 이렇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사드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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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좋은 새 좋은 농산물 사드시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KBS 거북이 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임기완 기자 덕에 웃네요 마지막에 응원 잘했죠 제가 취재하면서 밥알이 여름에 무지 더웠었거든요 그냥 밥알이 거 끝까지 했더니 사람들이 탁 보면 아 나타났다 아니 지금 이 트랜지코트 자랑하지만 아니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얘기를 듣잖아요 어떠셨냐고 무슨 생각을 했죠 나타나니까 즐거워요 그래도 한쪽에서는 보는 게 눈이 들고 그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아니 근데 취재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농민들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타들어가는 농작물 앞에서 어떠시냐고 이야기 듣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취재였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냉해를 얼어 죽었으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내년에는 가서 그냥 나무래도 좀 베어드려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오기가 풀리고 나서 정말 심찬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금으로 올리면 뭔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거라고 쓰레기만 올라온다고 쓰레기 정말 바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가을이면 풍성하게 수확을 하는 계절이잖아요 수확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기다리는 농민들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또 기다리는 소비자의 마음도 사실 같거든요 또 가격에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먹는 건데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숭아 같은 거 모냥은 좀 빠지지 그러나 그게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맛은 있어요 맛은 있어요 무관해요 그리고 이제 낙과를 이용해가지고 형용색색 물감을 내가지고 송편 같은 거 떡 같은 거 이렇게 만들으면 그 색깔들도 예쁘고 또 낙과를 또 팔아주면 농민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연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가 하면 이럴 때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정품만 딱 딱 포장해놨다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놨다 그럼 거기에는 낙과나 이런 게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어디 가야 되냐 전통시장 전통시장 그러면 정담도 나누고 또 우수리도 하나씩 더 주고 서비스가 있죠 우선 먹을 거 차례상에 올릴 거는 좋은 거 고르시더라도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면 하나 더 좋고 양도 많고 아 모두가 어렵지만 힘을 냅시다 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에서도 꼭 이렇게 위기가 두세 번이 와요 그걸 딱 넘기면 다음에 또 찬스가 와요 이걸 잘 즐겁게 넘기면 내년에는 다 풍전되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도 같이 모송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건 그렇고 뭐 그리거나 저랬거나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취재에 대한 평가 안 할 수 없지 안 할 수 없지 안 할 수 없네 네 취재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자 오늘 또 신입 드러머 자 자 승자는요 아 가슴이 아파 승자는요 야 승진아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유후 아 뭐야 시시하게 유후 아 날짜 집에 가서 물 또 들어오라는 거지 두근두근 아 시청자 게시판 거기서 많이 두근두근으로 하면 되죠 저희가 이 소식이 또 소식인 만큼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로 이제 씨름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 앞으로는 활짝 웃는 일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이 시간 마무리를 좀 해보는데 그래요 승자 패자 없이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구설장보다 따끈따끈한 마음을 가진 거북이들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가사마자 일요일이 고생합니다 터뜨린 재능시켜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북이 기자들이 직접 찍어 전하는 한 장의 뉴스 금주의 직직 스타그램입니다. 하나 둘 셋 차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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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은 어때요? 아, 된장 바르면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된장? 이런 된장이에요. 된장은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벌에 쏘이면 가렵거나 또 이렇게 붓거나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얼음주머니 있죠? 얼음주머니하고 젖은 수건을 그 상처부에다 올려놓으면 가라앉아요. 냉찜질을 해줘야 돼요. 네, 냉찜질이 좋아요. 제가 사전에 많이 다니니까 벌에 많이 쏘이잖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벌침을 뽑고 물에다 씻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찜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얼음찜질하면 내려와야 되니까 빨리 내려와서는 게 제일 상처입니다. 이번 진짜 벌초, 성묘회는 다들 벌집 절대 건드리지 않고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직장인 스타그램 만나보겠습니다. 뭐 사진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기의 간식 사진은 엄마 모습인 것 같은데요. 흔흔한 장면이네요. 저기 한번 가서 어떻게 기웃기웃 해보고 싶은 그런 사진 아닌가요? 박성수 기자가 저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본인이 찍었는데? 아 그렇네, 맞네. 냄새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추리력이 좀 대단한데 기자수첩 있잖아요. 네, 네, 네. 또 자랑하자. 아니,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자수첩 이렇게 해서. 깨알 자기자랑 일단.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에 취재한 거 이렇게 탁 이렇게 써왔거든요. 오구절했죠, 오구절했죠. 오구절했죠, 오구절했죠. 그래서 제가. 뭐 해야 될 거라고. 네, 바쁜 시간. 바쁜 시간. 자, 조개고, 조개고, 조개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맞춰줘야 돼. 네. 저게 이제 보면은 냉장고잖아요? 네. 저게 아주 아 뜨거, 뜨거, 뜨거운 냉장고예요. 땡. 이게 아는 생인가요? 아, 저게 뜨거운 냉장고죠. 아, 뜨거, 뜨거운. 냉장고는 차가운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훈훈한 냉장고다. 그래서 이제 나는 냉장고. 그래서 이제 좀 뜨거운 냉장고죠. 아, 감사합니다. 사연이 있는 냉장고 같은데. 뭔가 있으니까 제가 왔겠지. 그 대전에 보면 용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많긴 한데. 맞죠. 그 대전, 동구, 용, 운동.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인데. 아, 주민센터. 아, 그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으로 재래시장이 좀 많아요. 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주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냉장고입니다. 오, 나눔 냉장고. 네, 네. 작년 7월 20일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죠. 그럼 이게 나눔 냉장고면은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기나 깎고 하니까 저기다 넣어놨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 조리한 음식은 안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조리한 음식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할 수도 있고. 조리한. 거기에 뭐가 들어갔을지 모르니까 여러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음식이. 저거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귀엽다. 바로 이제 저런 아이들처럼 손에 이렇게 라면을 들고 왔잖아요. 오, 라면. 우리 행정학에서 보면 이제 목초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야지 거기서 형편이 좀 괜찮으면서 가져가야지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안 된다. 농자 필요한 분한테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패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거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 보면 그 주민센터에 보면 협의체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일마다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 의해서 운영이 되네요. 농사를 짓는 분도 하시고 뭐 정일점 하시는 분. 아니면 제과점 하시는 분. 그분들이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과일도 기부를 해 주시고. 이제 떡국떡 같은 경우도 이제 명절 때. 그런 때에는 이렇게 뭐. 그 세종시에다 나는 농산물 조촌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 복숭아를 냉장고 같이 갖다 놓 놓을까? 아니, 갖다 놓으세요. 포도 갖다 주면 우리를 갖다 주면 하고. 아니,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갖다 놓으세요. 아, 그래. 아, 식발하지 마시고. 자, 약속하셨습니다. 자,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바랑산에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짓고 있는 농산물들을 남는 걸 조금씩 넣어주면 서로 교환해서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훈훈한 사진 찍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심은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유있고 막 이렇게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막 헌혈 한 번만 해도 막 군대 갔을 때 한 번 처음 하고 안 했는데. 사회를 위해서 좀 많이 희생하는 그런 거북이 기자가 공직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오늘따라 좀 유난히 좀 선해 보이고. 그니까요. 유해 보이고. 자, 거북이 기자들이 느리. 도착해온 티틱 스타그램. 거북이 기자들의 맹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 오늘 추석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벌써 명절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 땅을 저한테 번진다는 거예요. 나를 안 치고 뭐야. 아니, 형님. 그거는 정말 그거야. 명절 중에 싸우고. 너는 이런 마음을 바쁘는 핑계로. 이제 와서 음식 다 해놓으니까 이제 오니 뭐. 또 그러지 마시고.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만 나눴으면 좋겠고 말이죠. 예쁜 말, 좋은 말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워서 못한 말들 특히. 뭐 남편 아내. 예. 가 될 수 있는. 뭐 준비한 게 있으세요? 저요? 명절 맞이 아내. 펭현숙 씨의. 어, 어. 네, 네. 펭현숙아 올해는 저. 그, 뭐. 시켜쓰지 마. 내가 다 할게. 내가 말은 다 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당신이 해야 돼. 이런 거죠. 아, 됐어. 알른이 죽어. 됐어, 됐어. 하지 마. 할치만 그러면서.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조금은 느려도 괜찮죠 가끔은 쉬어도 좋아요 아름다운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오늘은 느리게 걸어요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요 한 발자국 뒤따라 걸으며 이 모든 걸 봐요 느려도 괜찮죠 쉬어도 좋아요 수고하셨다보니 시작 찾아보고 요양례 고현 본격 감사합니다.